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서 영혼을 구하라 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가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신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성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악령들이 그들에게 순복하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성공하였다고 기뻐하지 말라 가장 큰 기쁨은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며 선교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정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갖는 사람들을 만들려는 열정도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도전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거나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가 어렵다거나 무관심의 골이 너무 깊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계속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개인적 상황에 다 적용됩니다. 한 가지 위대한 도전은 나는 나의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내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십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선교사는 가장 위대한 초자연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무한하게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만일 다른 수단을 취한다면 그 선교사는 우리 주님에 의해 마련된 모든 수단들을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